헤드샷! 혜정이 짱! 음... 마인중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오늘 3200점이 목표니까 이번판에 10점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어 나 진짜 자꾸... 동맹만 만나는거 같애 또는... 혼자 돼 응 나 혼자야 그래? 응 너도 혼자야? 오 안녕하세요 하이요 라라가? 와 사귀고싶다 와 사귀고싶어요 어! 꺼야겠다 깜짝이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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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부담스러워서 껐어요 잠깐 끈건 아니고 영영 껐어 이번번 영영 껐야겠다 아 모르겠어 누군지 귀엽다 근데 화이팅! 야쯔님 안녕 세정 캐리 50을 뽑았어요 오늘 태연오빠가 5개 줬는데 3개 컷했어 야쯔님 오랜만이네 휴가 나왔어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1등 시켜줄거지? 막판 쓰맘단지 반드시 1등한다 초반엔 나대지 않는다 롤리님 와 감사합니다 롤리님 고마워요 라라 100점 완벽 그 자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 롤리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님 휴가 나왔구나 더운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와 롤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난다 싫어요? 빠냐 빠냐 맞아 써돈네 너무 현질하지 않아도 돼 빠냐 빠냐 오빠들 지금 있는거 쓰기만 해도 써돈 망할때까지 쓰지않나 아 롤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롤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찔 혁이님 어서와요 롤리는 슈프리님 안녕 스킨 이쁘죠 스킨 이쁘죠 뭐야 물총 아 실화냐 물총 진짜 비쌍에 흠 껌총이 몇 대를 박았는데 곰총은 몇 대를 박았는데 머리쓰고 가야돼 zier 바라인 머리쓰고 가야돼 고마워 마이터 베리굿 퀴즈 하나 있었구만 헉 여기 사운드 오오오 큰일날 뻔 쭉 올라가야지 오 사운드 어우 털렸어 아 뭐야 어딜 가야돼 애들이 다 먹어간다 아 뭐야 어딜 가야돼 애들이 다 먹어간다 우와 아 망했다 진짜 어 살 수가 않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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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꽃꽃이 꽃꽃이 살겠습니다 2p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점수는 올리고 간다 오늘의 목표는 3,200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는 3,200점이기 때문에 아 유정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이츠 마이츠 감사합니다 오우 대박 아하하하 운 개좋아 아 에프타임님 어서와요 핫동 오 제빨 아 안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제발 친구야 나가 아 나가줘 제발 피가 더 깎이기 전에 아 다행이다 또 사운드 나 아 제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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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얍사박에 디귿자박만 파밍해야 돼요 이럴때는 디귿자박이 꿀이거든요 베란다하고 세사리 소울소 마이츠 우와 역시 사운드 사운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제 불참한다 이제 불참한다 우와 잘했어 친구야 아하하하 잘했어 아주 잘했다 칭찬 너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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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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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된장 끝났다 싸움이 끝나버렸어 마이츠 헉 저기있어 헉 헉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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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아 쟤넬 러브샷당한거 진짜 찾아야되는데 아 분명히 8층 1번에 있을텐데 곧킵 하나만 나오면 얼마나 좋으세요 너무 좋아 제발 곧킵 하나만 타 하늘이시여 절 도우소서 리얼보물찾기다 우와아아아아앗 마우있지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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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쓰라 하냐? 응 헤드샷! 해장이 짱! 음... 마인드 아아아아악! 해장! 와아악! 해장! 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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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종배님 어서오세요 아 더 순이지 종배! 고마워 아 재밌게 게임하신데 감사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전에 그 사건들고 있었어 나 분명히 한방에 날아갈거야 지금 싸우면 최대한 갓바라도 챙겨서 세살이 소활라 마인드 마인드 안 돼요! 이걸 민지야 하하 이렇게 오케이 아 근데 나 잘했죠 솔직히 상타치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렇게 쪼달렸는데 잘했죠 잘했어 잘했어 스스로 위로해야지 3200점 오늘 목표 넘겼으니까 이제 끝 내일 300점 목표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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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아멘